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황정아 의원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총소비지출액이 63조 4,900여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 먹거리 구매에 해당하는 식료품, 비주류 음료가 8조 8천여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,800여억 원, 8% 증가했습니다. 이어 음식 숙박이 7%가량 늘었습니다. 황 의원은 가구 수가 계속 증가된 상황에서 고물가의 고통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이 아닌 총 가구의 지출액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